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명히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히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은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어가 포함됐는데도 별로 어색한 걸 못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평소 우리가 좀 많이 쓰는 말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아니 이게 얼마 만이야? 잘 지냈어. 이거는 제가 훨씬 나은 것 같네요. 19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정확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물론 AI 앵커가 속도 면에서는 인간인 저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인간만의 온기나 감정까지 싣는 건 앞으로의 과제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좀 천천히 왔으면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